우리 친구! 우리 혜린이 친구! 너무 귀여운데요? 너무 귀여운데요? 너무 키가 커요? 혜린이라고 해! 안녕하세요! 미니뿔! 미니셋! 저거 미니라고 해요! 미니! 안녕하세요! 다 지금! 20,000원! 학원 끝나고 비는 시간에 놀이터에 앉아서 근혜 타고 있다가 학원 늦어서 좋지 않은 기억이었군요! 근혜 한 번 타면 잠깐만! 언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아아아아아아 소모장 남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